원아 코가 딸기코뎃어 야 너 그러다 코 납작해져가지고 또 아빠한테 수술해야되라 그런다 아 그래도 어차피 해야 돼 이제 딸기코뎃네 눈 예쁜 짓 해봐 예쁜 짓 예쁜 짓 어제 희정이 언니 앞에서 막 엉덩이 흔들고 춤췄잖아 희정이 춤추고 그냥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표정 막 여러가지 막 희정이한테 마음을 열었어? 네 나는 그것도 까먹으면 좋겠지 뭐야 너 몰라 뭐 보잖아 무슨 거야 야 더 빨개졌어 이론의 잉크야 메인크 이론 이 잉크야 메인크 잉크 에너지 에너지 오 완전 bli